자 오늘은 서울... 아니... 자 오늘은 물산과 성담의 경기입니다. 성담이... 10일째 달고 있습니다. 서울이 9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 봤을 때는 무승패승패 물산은 숭숭무... 숭숭숭패목이네요. 튀김양티맛대결은 우산이 앞서 있네요. 여기 보시면 물리치, 박수희, 치큰덜프, 마상훈, 김민혁 순인데요. 김민혁 선수는 전복 김민혁 선수가 아닙니다. 이동준, 박호, 유빛가랑, 김민준, 이동준입니다. 어... 근데 누가 얘기했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성담이... 이기면 뭐 되나? 이기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다음 경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산 승리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케이크 영상이 빨리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 Brian 고맙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